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견고하게 보이는 권력도 결국 화산길에 들었으면 따르던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계산하게 되고 흩어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허점이 보이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해서 견고한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봤다면 여기저기에 누수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거짓과 윗선 위에 쌓은 권력이라면 더더욱 마치 엉성하게 쌓은 제방처럼 이곳저곳에 틈이 생겨나게 됩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호와 불호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어떤 정치인의 글을 소개하는 것이 혹시 저 양반이 누구누구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물과 그 인물이 만들어낸 사고의 결과물인 글이나 말을 우리가 뚜렷이 구분할 수 있다면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진단과 전망을 꾸준히 내놓을 수 있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논평하는 사람들은 또 논평을 어부로 삼는 사람들은 논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홍준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을 담은 글에는 자주 한 번 정도 더 점검해 보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진단과 처방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최근 글에는 정말 생각해 볼 거리가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홍 의원의 주장을 근거로 삼아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9월 10일 날 토요일에 홍 의원이 자신의 페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대란대치라는 말은 본래 청나라 옹정재의 통치 전략인데 목택동이 이것을 차용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켰고 중국을 대혼란으로 끌고 갔던 통치술입니다 크게 혼란을 일으켜 크게 다스린다는 대란대치는 저는 그렇게 읽지 않고 크게 혼란할 때는 크게 다스린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정권이 자행하는 것을 보니 대란대치보다도 이치대란이란 말이 오히려 현 시국의 더 적절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치대란 아군을 탈취 정비한 이후에 상대방의 혼란을 다스린다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 된 군대는 비록 수는 열세라도 단합된 힘으로 상대방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천하대란이 옵니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외교 대북 어느 하나도 힘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레임덕이 대혼란이 옵니다 이치대란으로 이를 극복할 때가 옵니다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 된 군대는 비록 수는 열세라도 이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원래 국민들이 던진 것은 열세가 된 그런 야당이 아니죠 그 부분에서 홍 의원이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용명스러웠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열 개를 다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은 곧 천하대란이 온다 정치경제 어느 것 하나 수습하기 힘든 레임덕이 온다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견고하게 보이지만 정권을 흔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4.15 부정선거만 하더라도 14명의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 가운데 1명의 약 10건 정도의 사건이 배정됩니다 11명은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기 때문에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 3명 정도는 입과 눈과 휘를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14명을 모두 문정권의 휘하나 수중에 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명 내지 2명 정도의 의인이 대법관 가운데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산장비 일체와 전자통합선거인 명부까지 정거 보존을 허용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제대로 된 재검표를 실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대법관 1명 혹은 2명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명 내지 2명 정도의 의인에 해당하는 대법관마저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국은 그냥 그것으로 정리된 나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사건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 2명의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정도면 집권 세력 내부에서는 대법관 14명을 모두 자기 사람으로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를 수사와 기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천인 공로할 공수처 신설에도 안심하지 못해서 처절할 정도로 검찰을 때려부시는 일을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성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홍준포 의원의 주장은 또 계속됩니다 5일 전 폐북입니다 검찰을 못 믿어서 공수처를 만들고 자신들이 잘못한 부동산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서 부동산 감시원을 만든다면 청와대를 국민들이 못 믿으면 뭘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참 어처구니없는 짓들입니다 홍 의원의 주장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국민들도 대통령도 믿지 못하고 대통령이 아예 수화들도 전혀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항상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바꿔 생각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일상입니다 또 3일 전에 폐북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 경제를 마친 것은 잘못된 좌파 정책 때문인데 정책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국고를 거들려 놓고 자기 돈은 아니라고 계속 퍼주는 빚잔치나 할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나중에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 참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빈 솟단지를 않고 5년 내내 허덕이 할 다음 정권이 참 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1조, 10조, 100조로 우습게 여기면 그 빚을 갚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빚을 갚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일인지든 빚을 재본 사람들은 알죠 따라서 20년은 커녕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러니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죠 저는 후한 무치와 가렴죽으로 괴롭히는 정권이 오래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교체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 백성들을 가렴죽으로 다스리는 그런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도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깔이 있습니다 귀가 열본 면도 있지만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맛본 자유가 강탈당하고 제압당하고 제어당하고 또 한 방향으로 강류나 강제당할 때 그들이 오랫동안 침묵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선정을 베푸기까지 기대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해달라 이런 바람은 가집니다 오래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오래 가기가 힘들 것으로 저는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데일리 신문은 성급 부정 문제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운과 관심을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